자 빨리 맥주 빨리 자 빨리 야 이거 놀아 봐 이제 기회가 자 가자 빨리 어? 야 야 배 시간 됐었어 배수가 야 빨리 빨리 서둘러 어휴 배 많거든요 4시간 계획에 따르면 지금 이 걸 안 타면 오늘 안 돼요 자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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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우와 여기 번지점프 있어 번지점프 저거? 왜요 번지점프? 저거 오늘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손을 왜 잡아?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영 씨 시영 씨를 위해선 아니라 시영 씨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옛날에 번지점프 했던 거 생각이 난다 그쵸? 세혁 씨는 그때 한 번에 확 뛰어내렸어요 완전 남자다움 짱이었지 멋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 시청자 입장으로 모니터를 했을 때는 홀 저 조그만 거 뛰는데 그냥 무섭다고 뭐 안 있고 뭐 저기 뭐 솔직히 세혁 씨도 그랬지만 영진 씨도 못 뛸 것 같아요 괜히 그래서 막 그냥 옛날에 뛰어봐서 껌이라고 안 뛸려고 그쵸?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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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데 나는? 그래 내가 마시아이 먹으면 아니 그냥 안 껴도 되는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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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리지 선글라스는 벗고 가요 야 춘 서 중성 열 자 열 자 나오라 제가 Skoln apprent 매기 Crazy 뛸 수 있다. 나는 못 뛴다 해 5대. 나 뛴다 10대. 그걸 똑같은 걸 해. 나 내기했어. 꼭 뛰어야 돼. 못 뛰면 안 된다. 내기했다고. 시향씨. 사랑한다고요. 알고 있어요. 미치겠네. 꽤 높네요. 이게 몇 미터에요? 55미터에요. 만약에 올라가는데 정말 못 뛰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? 다시 타고 내려오는 건가요? 다 올라가는데 좀 말이 많죠? 저만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아니라.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아니 이렇게까지가 아니라. 성질 급하시죠? 제가 진짜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이게 방송이라. 다시 돌아가ета. 하하하하. 탁 지울게요. 타자님이 긴장 ridiculously 안 되죠. 될만으로 여자분이. 다 Manager trois. 대박이다. 오. 시향씨. 시향이 나와라. 여기있다. 나 지금 떨고 있네. 들어와 고마웠어. 당신하고 행복했다. 널 만나서 행복했다. 고마워. 아 진짜. 어우 이게 높아요. 의자에 좀 앉아보시겠어요? 네. 이 사람 왜 안 보이지? 저기 앉아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? 울지 마. 울지 마. 많이 흔들리는데요.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는데. 하아. 멀리 뛰시고. 최대한. 켜고. 네. 아까 설명드린 거 올라올 수 있도록. 최대한. 멀리 뛰어. 아 거기 있네. 오버 화이트 하는 거 아니야? 저기서. 여보. 울지 마. 내가 왜 뛰겠다고 그래가지고. 점프는 아무튼 멀리 하실수록 안전하고 더 좋으니까. 가능한 멀리. 울지 마. 가만히 뛰어. 가만히 뛰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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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보 이번에 캐릭터 한번 바꾸자! 캐릭터 뭐? 멋진농! 벗으라고? 벗고자 벗고! 지영아! 나 너한테 진지하게 묻는대! 사랑해라 말할 수 있게! 영진씨! 사랑해요 뛰세요! 너 나 사랑하지! 멋지! 영진씨! 화이팅! 화이팅! 사랑해! 화이팅! 화이팅! 형 자들 취해! 자리 닫고! 자들 트위치 가서. 뭐 어디 트위치 못해. 왜 하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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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! 준비! 야! 잠가! 아! 점점 더 아름답니다 자, 비싼 컨트롤 저기, 뭐? 여기다 가면 안 돼요 이거 보내준 김에 따뜻해서 가져 보내줄게요. 이거 너무 안 된다고. 이거 지금 먹고 왔어. 이거. 아니, 아니. 성과 있잖아. 얘가 춤을 하고 있잖아요. 잠깐만요. 나 티비재 같은 거 안 붙여요. 아니, 지금 배 탔으니까 멀미하면 안 돼요. 멀미하고 안 붙인 사일 거예요, 나? 아니, 이거 대박. 생일까지 진짜. 나 어떡해. 진짜 창피해하지 마. 참아로. 진짜 창피해다. 아니, 괜찮아. 멀미하는 건 낫죠. 멀미하면 나중에 골고루 그래요. 신영 씨, 오징어. 못됐다. 우리 빨리 가서 밥 먹어. 배고프다. 신영 씨, 원래 뭐 제일 좋아해요? 나요? 그냥 밥. 뭐 제일 좋아해? 느끼한 거 빼고. 버터 빼고. 버터 빼고. 마가리 빼고. 참기름 빼고. 빼고. 저럴 줄 알았어, 또. 저 사람들은 어디만 가면 나 뭔가 필라고 그래. 짠 짜잔. 빰빰빰빰빰. 빰빰빰. 빰빰빰. 안녕하세요, 사랑의 밥자 윤. 영진이에요. 제가 저만큼 집에 싸웠어요. 우와, 진짜. 감정이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아이, 예뻐. 자, 시영 씨. 근데 왜 그. 빰빰빰빰. 빰빰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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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. 뭐야. 아, 콩이 여기 한 개 떨어졌다. 이거는 고대 로마문자야? 네, 네, 네. 메롱? 메롱바. 그거 같은데? 메롱. 어머,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. 없는 나라 사랑하지 않느냐. 지금 잘 먹고, 진짜. 잘 먹을게요. 고마워요. 네. 계란이야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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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그 장마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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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비뇨과 이렇게 차줘 하하 내 밥에는 계란이 없네? 저 밥에는 계란이 있고? 와, 형 친하다, 진짜. 같이 먹어야겠다. 약계짜리 다르죠. 형, 한 잔 바꿔. 야, 두 개. 아, 맞아, 맞아. 샤이 다이죠. 놈놈놈인데, 멋진 놈, 느끼한 놈, 싸가지 없는 놈. 얼마 성적하고. 전진이 든 쓰레기야, 전진이 든 쓰레기. 아니, 근데 내가 할 줄 알았거든요? 옛 더러운 놈. 나 그게 내 성적이에요. 되게 젊은 줄 알았거든? 아니, 정말. 조용하자 다시. 내가 딱 더 늦을 수 없지만, 왜 이렇게. 자, 박찬이 교수님이 가황스러워야겠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내가 얘기를 할지. 다닐 거예요? 아, 수업했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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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어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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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타 스카이요? 어? 어? 아, 여기 너무 예쁘다. 왜 그런 거 있잖아요? 사진 찍을 때 꼭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막. 찍고. 지영 씨. 지영 씨, 물론 사진 찍는 게 없지만. 아, 또 흔들렸잖아. 말 시켜서. 그러면 심호흡을 하고서 공기를 많이 섭취한다는 사진 찍으면 더 예쁘게 나와요. 자. 머, 머그 상태에서? 댓글로. 아니, 내쉬지 마세요. 참으셨다가. 도모! 애가 나올 것 같아요. 차 온다! 우리 여기 그늘에 돗자리 펴고 앉을까요? 수건 돌리기. 되게 재밌겠다. 이거. 우와, 아줌마 달리기 잘한다. 달리기는 껌이죠. 저 학교 대표 있잖아요. 아, 진짜? 응. 우리 한번 맨발로 한번 여섯 시위까지 은은 나무까지 찍고 오게 하자. 내가 심판해 줄게요, 내가 심판. 응? 갔다 보자. 그래서 먼저 갔다 온 사람이 꼿꼿이 치기 하자. 빨리 일단 갔다 오기. 준비. 준비. 준비, 준비, 준비. 시작! 서비스 병원. 유튜브уса 이곳을 해보게 다시 남Ray즈 Are You You Can? 아무나 이겨라. 아! 아! 시안 씨 안내 못해 너무 이뻤 있어요. 누가 이랬을까? 저한테 왜 이러고 있는 건데요? 에이씨 쫓아냈어. 에이씨 쫓아냈어. 시영 씨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비련의 여주인공 같아요. 진짜요? 예. 딱 보니까 지금 영감이 떠올라요, 시영 씨. 무슨 영감이야? 비련의 여주인공. 응? 그럼 방금. 못 대먹은 악덕을 대버린 수영. 시영 씨 제가 나주하란 말이에요. 네가 저녁 행복하다는 능력이 있나요? 저기 희미한 희망이 있어요. 뭐가 있다고? 희망이요. 네가 무슨 소망이 낫고 있는데? 돈이 있어요. 적어도 저에겐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요. 기사 믿습니다. 네가 돈이 있어, 능력이 있어. 다 된 게 있어, 힘이 있어. 네가 뭘로 나한테 저 여자를 뺄 수도 있지? 제가 우리 집 버터 공장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. 너는 버터 공장 1층 전에 골라는 거 모르고 있었어. 누구도 그랬을까? 시영 씨 놔주세요. 네가 날 버렸지. 네가 날 좀 버려. 날 좀 버리란 말이야. 시영 씨 제발 놔줘요. 그래, 제발 좀 놔줘, 놔줘. 넌 내 거야. 이리 와. 나 진짜. 나 이렇게 막대하지 말라고. 나 어떻게. 또 살아있는 애죠. 아니야, 여기. 제 페이스도 가요. 시영 씨. 아, 시영 씨예요? 안 해요. 시영 씨. 시영 씨. 시영 씨. 시영 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